네, OP님께서 7번하고 31번, 33번 주셨고요. 그 다음에 김효수님께서 4번, 9번, 20번 4번, 18번, 21번 했는데 여기 사람만 좀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고 계시면 은비님께서 10번하고 29번, 35번 은비님께서 10번, 29, 35번 체리그님께서 12번, 28번, 39번입니다. 12, 18, 29번 청와대 비서님께서 3번, 32, 41번 32, 41번 청와대 비서님께서 박형준님께서 욕설을 또 출했는데요. 3번, 19번 3번, 19번, 27번 33, 36, 45 이거 3수 해주시면 안 될까요? 3수 3수 예상을 했는데, 이벤트 했는데 3번, 19번 27번 33번, 36번 되겠습니다. 지리그님께서 12, 28, 39 네 문비님께서 10번, 29, 35번 오피님께서 7번, 31번, 33번 김호수님께서 4번, 9번, 20번 4번, 18번, 20번 중에 이렇게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